아 Utah 아이특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어요? 여기 2층도 즐거웠어요? 2번 한층도 즐거웠어요? 저희도 오늘 너무 너무 많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마크워 팬분들 그리고 중국, 대완, 홍콩, 중국, 한국에 계신 팬분들 너무 너무 많이 보고 싶었는데요 우리 한국의 팬들, 중국의 팬들, 한국의 팬들, 우리의 팬들, 우리의 팬들 너무 많이 보고 싶었는데요 정말 진심으로 자주 자주 많이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진심으로 더 자주 자주 만나보고 싶어요 네, 항상 저희 잊지 말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希望大家记住 우리, 못忘记 우리,支持 우리 저희도 여러분 잊지 않고, 항상 어디 있는지 여러분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공연이 하루 보낸 게 굉장히 많이 아쉽네요 오늘, 이제는 우리의 팬들과 함께 공연할 때 다음에 슈퍼쇼으로 찾아올 때는 우리 다음 슈퍼쇼으로 찾아올 때 우리 다음 슈퍼쇼으로 찾아올 때 이 자리에 없는 멤버들도 꼭 같이 올 테니까 그럼 이제, 그럼 우리 함께 함께 공연한다면 우리 다음 슈퍼쇼으로 찾아올 때 그때는 좋아요, 항상 마치고, 그렇죠? 그때는 여러분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공연을 가지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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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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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